우리 고양이 깜장콩이는 오늘 새벽 일찍 엄마가 일어나 거실에 새벽 기도하러 나오면 지도 따라서 나오는데 엄마 무릎에 책이 찬송과 책이 없어지면 무릎 위에 앉으려고 지금 엄마 옆에서 대기 중에 있어요. 깜장콩이야. 따뜻한 데 가서 자지 왜 나왔어. 날마다 내 뒷거리만 쫓아다니는 깜장콩이 오늘도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했네요. 엄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이렇게 쭈그리고 있다가 엄마가 기도 끝나면 바로 무릎 위로 뛰어 올라와요. 그래도 설경을 작성하거나 무릎에 성경책이 있을 때는 절대 맨날을 지킵니다.